서울 삼성에서 일산 킨텍스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을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남은 절차가 추진됩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GTX 파주 연장안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씨와 경제성, 정책성, 균형 발전 등을 종합평가하는 AHP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서울 삼성에서 일산 킨텍스까지의 기존 A 노선을 파주 운전까지 연결해 단일 노선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서울 삼성에서 파주 운전까지 43.8km를 연결하는 GTX A 노선 건설 사업은 전체 3조 9천억 원 규모로 절반은 민간에서 나머지 절반은 정부와 지자체가 7대 3으로 분담합니다. 사업에 민간 자본이 포함되면 민자 적격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국토부와 파주시는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엔 기본 계획 고시, 사업자 선정과 실시 설계가 남아 있습니다. 평균 시속 110km대로 달리는 GTX는 파주와 서울역, 삼성 등 도심을 10분대로 연결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90분에서 100분 정도 걸렸던 것을 20분대로 단축시키는 전역이 있는 삶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운정 신도시 3지구에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도 분양을 할 그런 단지들이 분양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서울과 파주를 잇는 GTX-A 노선은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3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합니다.